네, 셔미드의 템은 송지아입니다. 우리 두께들 이 템은요, 짠! 클래식 기타용 카포 출시가 되었습니다. G7 클래식 기타 카포인데요. 퍼포먼스 3 클래식컬이라는 모델이에요. 보통 다 통기타, 어키스틱 전용 카포가 되게 많아서 클래식 기타가 지판이 넓잖아요. 그래서 클래식 전용 카포를 쓰시는 게 되게 좋은데 얘도 원터치 방식으로 G7의 그 편리함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카포입니다. 그래서 클래식 및 플레몬고 기타 모두에게 적합을 하고요. 7연이나 8연, 일렉트릭 기타 같은 좀 더 넓은 넥에도 이 카포를 쓰시는 게 되게 유용하고 되게 편리할 거예요. 넥 길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, 얘를 그냥 이대로 꽂은 다음에요.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눌러주시면. 네, 한 손으로도. 네, 전체적으로 딱 감싸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. 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진짜 넓은 질판에 꼭 필요한 그런 카포입니다. 그리고 빼줄 때는요. 그냥 한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지고요. 그리고 얘는 다른 데 놀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. 뭐 딴 데다가 그래도 이제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할 때는 바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이쪽에 살짝 이렇게 걸쳐놓으시면 완전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거 빼서 여기다 놓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꽂아 두시는 게 가장 편한 위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G7 카포는 이래요. 왜냐하면 딱 물리는 힘이 내 손에 힘에 의해서 물리기 때문에 살짝 걸쳐놓으시면 안전하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얘는 지금 기분 좋은 거 7만 원에 나와 있고요. 우선은 넓은 질판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카포라고 생각이 드네요. G7 클래식 기타 카포 퍼포먼스드 3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G7 클래식 기타 카포 퍼포먼스 4